봉사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2015 여수 MBC 라이온스 청소년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MBC 공개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여수 출신의 담양 창평고 1학년 강정음 강우민 형제가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고 여천고 장대한 학생이 최우수상, 여수 구봉중 이성민 학생과 순천 매산료고 정보원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단체 부문에선 순천 매상고의 다문화 희망동아리가 대상을 광양요구 봉사동아리 동백이 최우수상, 고은군의 사랑티움 봉사단과 순천요구의 RCY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